이게 지금 지방 덩어리인데. 이게 체지방인데 무게는 1kg밖에 안 되는데 부피가 이 정도예요. 이만해요. 이게 지금 여기에 한계가 아니죠. 한 두 서너 개, 다섯 개가 배에 두둑하게 있을 거고요. 이게 인격이 아닙니다, 고객님. 이거 관리하셔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 전신 운동하셔야 이거 관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 관절을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올라타셔서 승관 운동의 원리만으로도 이 체지방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도 탄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몸에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씩 숨이 가빠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산소 운동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딱 자세를 바로잡게 되면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허벅지 쪽, 종아리 쪽, 엉덩이 쪽, 그리고 아 소리가 벌써 달라요. 이 소리 들리시죠? 이 복부 쪽에는 지금 강력한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력 운동까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될수록 근력 운동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헬스장 가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하려면 진짜 무수히 많은 운동기고들을 전동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진짜 온 전신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남아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곧 있으면 땀이 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일단 저희가 방송에서만 무료체험 기회를 보내드리면서 또 방송에서만 보내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수정씨 보여주세요. 제가 제 배를 열어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꾸준히 관리하셔서 몸매 관리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입고 있는 이 보정 쉐이퍼가 심지어 이태리 직수의 완제품이거든요. 이 보정 쉐이퍼까지 오늘 아예 있는지시 사이즈 보정하시라고 이 쉐이퍼를 위아래 상하 12만 9천원짜리 오늘 챙겨드릴 거예요. 이것까지도 방송 중에 설치하시는 고객님들에게만 여러분들께 사은품으로 드리는 혜택 전용 카펫까지 드리는 그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방송에서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저희가 3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적립금도 쏘겠습니다. 1등이 현금 100만원 2등이 현금 50만원 3등이 적립금 5만원까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떨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운동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백화점에서 휴렉스 승마운동기 많이 보셨죠? 백화점 판매 동일 상품으로 준비했는데 자 가격은요. 저희가 대중화를 선언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나 제휴카드까지 이용하시게 되면 월 렌탈료가 12,900원, 12,900원밖에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운동이 필요하지만 외부 환경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못할 때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우리집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객님 지금까지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상담 신청만 남겨주시면 해피콜 드릴 거거든요. 그 뒤에 결정하셔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원하는 이런 입장만 편안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방송에서만 무료체 연기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른 아침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스튜디오 안에서 운동하겠습니다.